안녕하세요 임완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4주 8자 4주 역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캠쿠터 앞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다가 이제 해놨죠 4주 8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발효술 뭐 정료술 그 강의 영상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역학도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술도 말하고 싶고 이래 가지고 어 이걸 두 개를 믹스를 시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때 어 이제 술 먹으면 뭐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평생 이렇게 꼬박 오라고 보면 이 손가락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술 먹고 이제 뭐 사고친 거 이제 이거 이상 되죠 예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제 창피하죠 예 그리고 뭐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나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이러는데 어 그 결심을 평생 동안 억수로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 술 먹고 어 한번씩 이제 사고를 칩니다 예 근데 그 사고 치는게 4주 8자에 나와 있어요 우뇌에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 뒤에 이 배경 있잖아요 요게 이제 술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이라 그러면 보통 뭐 에탄올 어를 이야기하죠 에탄올의 그 저 에탄올 그 분자 구조입니다 어 분자 구조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요 모양 여기 좀 잘 안보이죠 예 요거 모양이 이게 이제 어 에탄올의 분자 구조입니다 자 요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욕을 마시면 아 욕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은 게 탄소 거든요 예 탄소 고 어 요게 자 탄소 어 2개가 이제 탄소 오고 그 다음에 h 또 다섯 개 요 요 5개는 수소 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거는 뭐 이 수사 나 뭔가 어 제가 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술 에탄올의 분자 구조에 요 요 모양이 뭐 처럼 보이죠 그렇죠 개처럼 말이죠 그 슬 바이브 사람이 개해야 된다 어 하는게 이제 어 요 분자 구조에도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술 많이 먹으면 개가 되는게 어 사실은 사주 팔자 하고 연관이 있죠 어 제가 한번 어 사주를 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아무나 이제 겸폰 사주를 한번 꺼내보죠 음 자 요렇게 어 겸폰 사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이 아 요 사람이 이제 언제 어 좋은 일이 생기느냐 어 그러면 이제 어 그 자 우리가 이제 운에서 내 운에 보면 이제 요런게 나타나 있어요 요렇게 이제 1년 후에 뭐 상관 다음에 여기에 뭐 식신 여기 정제 뭐 현재 정관 병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우리는 흔히 이제 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육신 중에서 제일 폼을 잘 잡는 육신이 있어요 폼 폼 폼이 바로 관입니다 이제 관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관 하나는 평관 이에요 근데 이제 정관 보다도 평관이 좀 더 폼을 드랄 잡습니다 그래서 평관이 2개 있으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이 벌써 털이 다르죠 딱 형이 남자 같으면 이제 딱 이렇게 각도도 쓰고 행동 어떤 것도 이제 뭔가 좀 폼 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운에서 이거 이제 대운 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대운에서 이제 정관 관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 1년 운에서 뭐 여기 또 관이 하나 나타나고 월운에서 관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관이 1개 2개 3개 정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 관이 3개 면 관은 우리 또 다른 말로 살 이라 그러거든요 산 그럼 산이 3개 면 이제 관이 하나면 산 두 개면 산 넘어 산 세 개면 첩첩 산중이라고 합니다 첩첩 산중 그러면 요런 식으로 대운의 자기 대운의 하나 어 그 다음에 1년 운의 하나 그 다음에 월운의 하나 나타나게 되면 이 달에 술 먹고 사고칠 가능성이 억수로 많습니다 아 왜냐면 첩첩 산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술을 먹고 어 이제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취하고 뭐 이러면 아까 술 분자 구조 처럼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첩첩 산중에서 헤매다 보면 어 1이 부딪치고 체리 부딪치고 해가지고 어 사고칠 가능성이 많죠 이제 요 때 보통 관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금강 이나 아니면 이제 막 좀 뭐 이제 뭐 음주 운전 이제 술 마시는데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보통은 그 강 문제로 이제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신상간이에요 이 식신상간 식신상간이 이제 운에서 어 여기 조금 허리 좀 아 그래 할 수 없다 예 자 요렇게 이제 운에서 요 요 같은 경우 2020년 연도 올해 상관이 나타나잖아요 식신상관 그리고 달에서 다시 또 요런식으로 식신상간이 나타나고 어 그리고 자기 사주에 뭐 만약에 또 식신상간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신상간이 한 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사주에 있는 거 대원에 있는 거 해운에 있는 거 오름에 있는 거 해가지고 보통 한 3개 정도 겹치게 되면 그 달에 사고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식신상간은 이제 불의를 보고 못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면 되는데 말 안 하면 되는데 어 그걸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제 줄줄줄줄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이제 상대방이 이제 좀 굉장히 언짢아 하고 기분 나빠 할 말들을 어 식신상간이 요렇게 대운 해운 오름에서 이제 3개 이상 겹치게 되면 그 달에는 안 참고 말해 가지고 꼭 어 싸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게 사실은 말로 되는 경우가 억수로 많거든요 저는 한 7 80% 이상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빛만 봤다 해가지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만 했다가 싸우고 그러진 않죠 모든게 뭡니까 입이 화근이죠 그리고 이 식신상간이 운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 어 술 먹다가도 싸울 이제 고달 고달 사실은 그 날짜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날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뭐 보죠 어 여기에 이제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요걸 프린트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어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달에 이제 요운해 그러니까 요런 데 요기 아 요기에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식신상간이 이제 그 해운에 나타나고 다룬에 나타나고 그리고 날짜에도 뭐 요런게 나타나게 되면 요때 어 여러분들이 말로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었으면 하면서 이제 말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식신상간은 이제 싸움 다툼 뭐 이런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경급제 예 운에서 이제 비경급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비경급제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운에 비경급제가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꼭 이제 비경급제가 좋게 작용할 때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 좋게 작용할 때는 싸움이 아니고 다툼이나 이런게 아니고 어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쿨하고 그래서 뭐 화합을 하면서 뭐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거고 이제 비경급제가 어 요기 해운에 나타나고 또 다룬에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는 나쁜 운 기신 싫어한다 그 다음에 흉신 이제 기신 흉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쁘게 비경급제가 작용할 때는 그때는 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상처를 받게 되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구별하는 것은 다음번에 또 자세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운에서 보면 인수편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수편인 여기도 지금 나타나죠 인수편인 인수편인도 똑같습니다 인수편인은 나의 의식주 모든 것이 이제 인수편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술도 결국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편인이 좋게 작용할 때 해운에도 좋고 다룬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럴 때는 어 그 달에 술을 마시면 뭐 술이 맛있어요 굉장히 뭐 맛있고 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편인이 어 자기 사주에도 나쁘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 대운에도 나쁘게 해운에도 나쁘게 다룬에도 나쁘게 이러면 술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하는 거 있잖아요 토하는 거 저도 이 어떤 해에 인수편인이 나쁘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달도 나쁘게 작용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무늬 같은 놈들만 옆에 자꾸만 끓게 되죠 그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 세 번 먹으면 한 번은 제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걸음을 줬습니다 그 그게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딱 택시 타고 집에 내리고 이제 앞바당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막 세 번 먹으면 한 번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 세 번 먹으면 한 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술이 원래 말술이에요 굉장히 술을 이제 조금 쎕니다 이제 아침에 뭐 딱 잣 놓으면 했더고 뭐 이럴 정도로까지 이제 마시는데 그 사람들하고 맥주 몇 병만 먹어도 받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편인은 치하는 게 아니고 체하는 그런 운이다 근데 그게 좋게 작용할 때는 술술술 수사가 잘 돼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나쁘게 작용할 때는 그때 꼭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운 마지막으로 이제 정제 편제 재운이거든요 요 사람도 여기 정제 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대운에서도 만약에 정제 편제가 나타났다 해운에서도 나타났다 다룬에서 나타났다 뭐 제가 중중이 겹치면 제가 한 개만 있으면 이제 그냥 짐인데 두 개 있으면 무거운 짐 세 개 있으면 완전히 그냥 그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정제 편제가 좋게 작용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막 막 돈 잘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나쁘게 작용할 때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환란의 밤 뒤에는 통탄의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술 먹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에 지갑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통탄을 하게 되죠 아니면 카드 결제한 거 이런 거 보면 통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 운이 어 해운이나 다룬에 아니면 뭐 자기 사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겹치면서 보통 이제 겹친다는 건 세 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개 겹치면서 그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재물 돈으로 인해 술은 즐겁게 마셨는데 아침에 통탄할 일이 생긴다 돈이 펑펑 나간다 이렇게 보면 이게 좋게 작용할 때는 아니 그냥 돈 쓰고 기분 좋고 좋은 거죠 근데 나쁘게 작용할 때는 그냥 헛돈 쓴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분하고 내가 안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술값은 이만큼 왔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술값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어봤자 사실은 그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나면 막 거기다가 술을 이것저것 막 빈병을 갖다 놓는대요 텔레비에 보니까 넣고 난 뒤에 술값 내라고 해가지고 술값이 막 억수로 많이 놓은 거예요 먹은 기억도 없는데 물론 취했으니까 먹은 기억도 없죠 근데 억수로 많이 나와가지고 안 주면 큰일 나니까 돈은 없고 카드 끌고 아침에 통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게 정제 편제 제가 겹칠 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술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술만큼 대화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이 술 한잔 먹으면 대화가 쏠쏠쏠쏠 나오잖아요 저는 술 안 먹어도 대화가 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술은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운해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오늘은 술 마시면 안 마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술 먹다가도 시간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 운이 나쁘게 하면 딱 술잔 나와버리고 집에 옵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적지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퍼먹다 보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평생에 술 먹고 실수한 게 손가락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그 개수가 안 셀리지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그래도 손가락으로 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좀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오늘 술과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팔자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작년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역학하고 관계된 이야기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소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술은 요즘 제가 무척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평가 뭐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임한석, 제 이름이 임한석이거든요 임한석, 생활역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옆에 쭉 나오죠 여기에 쭉 나옵니다 이게 전부다 이거 한 20년 전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동영상들이 기초편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거 육신, 이거예요 운세, 역학 공부에서 육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거 있죠 여기, 이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 그런 이야기구나 하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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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